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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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무 웃음 진짜 너무 웃음 이야 자 끝까지 죄송합니다. 끝까지 유민아 은유리에게 딱 한 마디 할 수 있는 정말이죠 난 너희가 모욕금을 줬어! 난 너희가 모욕금을 줬어! 달리기 부분에서는 뭐 절대 강제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옴배 추억놀이죠 바로 백의 썸 백의 썸 그 진상을 알리는 맞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차연서 안녕하세요 가자 자 저 앞에 가고 가고해라 가고해라 니가 모여라 가고해라 이거 보이지? 하지마 지금 겨루기 하는 거 아니야? 되게 싸움하는 거야 이거 보이시 자 갑니다 준비 잘해 와 참 와 잠깐만 뭐야 뭐야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해 양 선수는 백의 뺏으면 안 돼 잠깐 말 없습니다 잠깐 말 그냥 하세요 어? 어?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하나 둘 셋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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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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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왜 내려갔어요? 아아 아 아 오우 아 자 다음 마음 성공 가구 해라잉 가구 해라잉 나그 왜? 자, 가겠습니다. 아, 잘한다. 아, 잘한다. 또 와. 또 와. 앞으로 조금 더 가. 좀 더 가도 돼, 좀 더 가도 돼. 앞으로 조금 더 가. 더 가, 더 가. 어기만 하라고. 그렇지.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어우, 이 친구 잘하네.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세워 ya, 좋아. 아, 세워 ya, 좋아. 아, 세워 ya, 좋아. 아, 세워 ya. 아, 세워. 아, 세워. 10살 맞네. 아, 미수. 7살 전쟁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죠. 김성우와 정시훈. 아, 자. 아이, 아이. 이제 삼형제의 명의를 걸고 싸우겠다. 삼형제의 명의를 걸고 싸우겠다. 자, 그래, 쉬운 거. 각오해, 각오해. 각오해, 각오해. 어, 무서워. 자, 빙간다. 갑니다. 어, 쉬운, 다 깜짝이야. 가까워. 오, 두 분이다. 오, 어? 어? 삼형제, 가만히 해. 어? 삼형제, 가만히 해. 가만히 해. 끄다, 끄다. 오우, 쫄neck, 쫄납. 오우, 쫄납, 쫄깃. 자, 여기 왔지? 오우, 피토라고. 부딪혀. 잡히한다, 잡히면. 잡히면, 잡히면. 자, 대기야, 대기야. 두 손은 찌고, 두 손으로. 들어와. 활기.